음악 우리나라가 역전 드라마를 쓰며 국제해사기구, 즉 IMO 수장을 배출했습니다. 우리나라 임기택 후보는 지난 6월 30일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5차 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안드레아스 노르세 두보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과반수를 획득하며 당선됐습니다. IMO는 전세계 해운 조선업의 기술과 안전규범을 총괄하는 유엔 산하기구로 IMO 사무총장을 일컬어 세계 해양 대통령 또는 바다의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로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진출 이후 한국인이 또다시 유엔기구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임기택 당선자는 조선 1위, 해운 5위인 우리나라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표준화해 국제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의 발전된 해운 조선 과실을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